신은주 Cdm 아아! 저 형들, 랑다 비즈. 랑다 자아홀라. 니 비와 랑. 비쌌 먹자 치. 랑랑, 랑탈 랑, 침시. 시아! 랑, 랑. 랑, 랑. 랑, 랑. 랑, 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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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랑. 형님. 이렇게 꼭 소란을 피워야 자네 얼굴을 볼 수 있나 오랜만이야 아타이 형님 형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20년 전 제가 형님 생사를 알아봤을 땐 영모에 휘말려 차명을 당했다 들었습니다 죽지 못하고 구체하게 연명을 했지 전엔 좋아 보이는구만 그럭저럭 먹고는 삽니다 책문에 오신 건 다시 체타민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자네한테 부탁할 게 있네 말씀하십시오 폭약과 편전이 필요해 지금 편전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자네가 만든 편전만큼 성능이 좋은 게 없지 어떻게 구할 수 있겠나 구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누굽니까 그건 차차하게 되겠지